깜짝 놀라우니까. 당신 항상 궁금했지? 내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? 어머니는 당신처럼 수없이 도망쳤어. 그리고 수없이 잡혀왔지. 아버지 손에. 그렇게 수없이 반복했고. 도망치고 잡혀오고. 도망치고 잡혀오고. 그러다 결국 어머니는. 죽어버렸지, 뭐야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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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" 악! 파! 그렇게 어머니는 탈출에 성공했어.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영영 도망쳐버린 거지. 그래서 내가 장례식 끝나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. 왜 어머니가 그렇게 죽겠냐고. 왜 나 주지 않았냐고. 왜 그렇게 붙잡았냐고. 왜. 뭐 대체 왜. 내 여자니까. 내 여자니까. 이런 미친.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? 당신을 만나고 나서 그걸 이해하게 됐다는 거. 당신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. 혐오를 향해 총불을 겨누고. 방아쇠를 당기는 그 기분이야. 자. 모실 거야 아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